이틀 걸터는 외출 없이 신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? 그게 영화관에서 이 영화관에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 나 못할 수 있어? 그대기 84만 원으로 만들고 우리 84만 원으로 만들고 우리 84만 원으로 만들고 우리 84만 원으로 만들고 이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? 오빠가 이렇게 파이프! 켜!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라보님 maar 일단 지현 지현 국내가피를 와? 국내가피를 와있고 국내가피를 왔어 국내가피를 와있어 국내가피를 나와있다 어? 이걸 왜 안 보고 국내가피로 왔어? 그러니까 너 뒤에서 나갈 거야 니가 밀어왔는데 뭐 부리는 거야 그러면 아... 어디서 왔는데 아 왜 쉬우신다고 나 감상한다니까 진짜... 어... 먹습니다 추위 먹으셨다 추위 먹으셨어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 지금 갔다 올까요? 딱 갔다 올까요? 할 수 있는데 혼자 그냥 가는 거랑 그런 말 그대로 안 가는 거랑 시간 똑바로 가는 거랑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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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오!